오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를 성공 어 떨어지지 말고 지금 뭐야 대체 기다리는 애들이 무슨 봉둥이 들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위에 막 움직이는데 뭔가? 어 체크 포인트 나이스 너 뭔데 너 가지마 너 가지마 우리 편인가? 어우 씨 맞죠? 바로 이게 포커스 아니 워프 사용하는 법 나이스 어우 나 이 골이 완전 익숙해졌어 이게 어 어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뭐야 음 어 어 미처 알지 어 아니야? 그건 뭐야 아 여쩍이구나 어 여쩍이구나 으 이거 차 큰 놈인가? 그렇게 거대한 게 많아 여기는 저게 제 파일 쇼 무슨... 어 뭐야 쟤 아야 내려오렴 이렇게도 안 잡혀? 오 뭐야 아 아까 그거 폭탄이었지 아 야 아이씨 제발제발 와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폭탄이구나 반대 폭탄 아이씨 좀 올라가자 제이포인트 혼자서는 못하자 이게 두팔이 필요한데 저 텐티컬 그 척수한테 다 맨 위에 뭔가 있어 이상한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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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행님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본데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그 칼 차리도 있었는데 칼 차리도 되찾으러 가야되는데 데미지가 나 지금 너무 불만족스러워 사실 제가 검돌을 배웠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검 갖다보고 싸우는거 되게 좋았는데 자 컨치 업그레이드 왜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 올라갑시다 그래서 참 위험한걸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피 만점 업그레이드 봐봐 여기 뭐 있어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소리쟁이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쉣 일단은 아 여기였어? 오케이 오케이 흐하하하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쟤들은 위험해 일단 쟤들은 위험해 너도 아직도 있어 이쪽에? 억! 자 보여지마! 나의 스킬을! 너는 이걸 보지도 못했을거야 어 잠깐만 에너지 조금만 돌아오면 도와줄게 어 너의 죽음을 도와줄게 어떻게 안 죽냐 좋았어 또 여기 한마리 있네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안됐어 막다른 길? 왜 막다른 길이야? 어 왜 막다른 길이지? 어 저기 위에 뭔가 있네 여기 하트 있었는데 위로 잠깐만 돌아가야겠다 오우씨 오우씨 예측샷 봐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저 위로 올라갑시다 그치 여쪽에 뭔가 없었는데 그쵸 어 깨뜨릴 수 있을 줄 알았어 나이스 코인 나이스 코인 월드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갑시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트는 좀 생각을 나중에 하고 어 이쪽 반대편으로 한번 갑시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오우씨 이쪽 펄 펄 펄 펄 멀쩡 왜 자폭하는 것들이 많아 좀 못 지나갈 것 같고 가스야 왜 아직도 가스가 있지 아까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면 얘들 구급 데미지 들어가나 아우 세방 이렇게 구급하는 거였네 이 친구들 되게 아프네요 원래 이쪽에 돌아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합리하고 있어 자 그럼 역시 어떻게 위로 올라갈지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 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좋았어 고통 간담이 욕을 이쪽으로 돌려 오케이 나이스 간담이 좀 위로 올라가 간담이 욕을 먹어 하트 반쪽아 좋았어 이제 하트 탔을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죠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다 편지로 바뀌었어요 다 편지로 바뀌었어요 다 편지로 바뀌었어요 만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야 만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야 뭔가 좀 허무한데 일단은 올라가죠 오우씨 빨리 좀 올라가 맵을 한번 봅시다 여기 뭔가 있어 여기도 뭔가 있고 여기도 뭔가 있네요 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설명서라도 좀 주지 아우 미치겠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대체 좀 주지 축하한 뭔가 그 가로막힐 길이였죠 그러네요 오우 야 보지도 못했어 이씨 야 아 진짜 들어와 지 지키야 이씨 가면 나를 화나게 가운데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오우씨 저 폭탄 오우 자 얘들아 틴키 보셨죠 얘네들 틴킥 되게 자주 하네 오오오 플래시, 어우 잘한다 아 내 방이구나? 오케이 알았어 아 얘들 다 잡아야 되는 거였어? 뭔가 거대한 보스 파이트가 예고되는 느낌이 나네요 지금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 계속 갑시다 네 지금까지 OSS 공원이었습니다 호브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 가겠습니다